여러분 뮤지컬로 배우 14년차, 트로트 가수 4년차 이름 때문에 맨날 4년인데 맨날 신인이에요 신인선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이고 뒤에 플래카드 감사합니다 아이고 의원님들께서 예전에 항상 아버지도 앞에 계시니까 우리 아빠 왜 앞에 있는 거예요? 아 정말 그래요 노인공경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항상 강서구 아들로서 활동을 하면서 지냈었는데 의원님들을 항상 누나 이모 이렇게 부르다가 이렇게 공인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의원님들이라고 부르네요 너무 섭섭해하지 마세요 뒤에도 싱싱한 거 오셨죠? 신선 놀음이라고 팬클럽 이름이 바뀌었는데 신선 놀음 감사하고요 여기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들도 많이 왔다고 해요 제가 강서구에서 이렇게 해트로트 가수로 행사를 하는 건 처음이다 보니까 제가 축하해주러 많이 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즐기고 계시나요? 재밌어요? 네 감사합니다 계속 재미... 뭐라고요? 옆에도 봐달라고요? 그렇죠 감사합니다 이게 조명이 이렇게 있어서 대낮인 줄 알고 안 보여요 지금 어두운데 이해 좀 해주세요 많이 계시죠? 한 지금 4만 7천여 분이 함께하고 계시는데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선이 첫 번째 곡은 받냐고 였고요 두 번째 곡은 이제 저도 나름 가수니까 제 노래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선해 불러 들어보셨나요? 네 오 야 뭐야 누가 자신 있게 아니에요 누구예요 나랑 면담해요 자 신선해라는 노래로 활동한 지 벌써 3년 됐는데 신선하게 또 처음인 것처럼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선해 신선해 할 때마다 박수 이렇게 쳐주시는 거 마치 교회에 전도하듯이 쳐주시는 겁니다 누나들 준비됐나요? 네 그러면 신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함께 시작합니다 박수 함께 시작합니다 월컴 투 각범구 조명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쾌고이싱싱부의 언제나 신선한 것에 인선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놀 준비 되셨나요? 박수 호출 되셨나요? 좋습니다 자 1절 들어갑니다 신선해 철없는 당신을 알고 보니까 아이처럼 순수한 사람 예민한 당신을 알고 보니까 비단처럼 섬세한 사람 볼수록 볼수록 새로워 알수록 알수록 놀라워라 자 박수 준비 신선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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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신을 신선한 사람 신선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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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대로 떠나지 마요 신선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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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제나 고마워 여러분 신선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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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원히 사랑할래요 당신은 신선한 사람 아직은 끝났어요 여러분 이렇게 못 봅시다 아셨죠 이제? 자 2절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험험된 의욕빛 알고 보니까 여유를 아는 사람 잔소리 끝난 빛들 알고 보니까 나 하나만 챙기는 사람 볼수록 볼수록 새로워 날수록 날수록 놀라워라 신선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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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신의 신선한 사람 신선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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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대로 변하지 마요 신선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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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제나 고마워 여러분 신선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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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원히 사랑할래요 자 다시 한번 우리 강서구 화합의 무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아직 즐기고 있다 우리가 아직 즐겁지 않게 하는 모든 사람들 천장 위로 하늘 위로 노력만 들어주세요 당신의 신선한 사람 신선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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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원히 사랑할래요 여러분 신선한 강서구 여러분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혹시 뒤에까지 음악이 잘 들리나요? 자 뒤에 음악 들으면 뒤에도 소리 한번 질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신선해였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제목이 뭐라고요? 신선해 제 이름이 뭐라고요? 신선 신선 신선해 말이죠 제 이름은 인선이에요 근데 제가 어제 시장 인사를 갔는데 어떤 할머니께서 신선해 씨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신선해 하기로 했어요 그분 나이가 97살이더라고요 97세 할머니가 신선해 씨 이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제 이름이 신선해죠 그래서 할머니한테 신선해 신인선 많이 들어주세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 신선해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